사회의 활력을 전해드리고 입증을 드리게 된 주거 서비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고맙고 삼산만이 자라신 만화같이 우리의 지를 하는 일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일을 통해서 더 건강하시고 보람된 노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노인을 위한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식사하셨어요? 네, 금방. 조금 쓰면 하나 안 보여요. 상인전에 한번 썩은다고 썩은 거예요. 감기 몸살 나거나 다리가 아파요. 살이 다 아프고. 아이고, 안 돼. 이게 어떻게 방법이. 이제 저희 나이에 이렇게 아침에 일찍 제시간에 출근을 할 수 있는 그게 우선 좋고요. 우리가 하는 일이 아주 조그만 건데 이렇게 고마워하시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요. 우선 같은 연배의 동료들을 접하니까 사회생활의 한 40년이었는데 연장선상으로 보고. 우선 그 아침에 어디 갈 데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보람되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. 단지 안에도 좀 깨끗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게 참 좋더라고요. 또 노인네들도 건강도 좋고 여러 면으로서 좋은 점이 많아요. 어르신들한테 또 일거리를 창출해 준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.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이제 좀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돌보일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불편하신 분들은 그것들이 또 해소가 되니까. 하나, 둘, 셋, 화이팅!